44절로 49절까지 시작 이루시되 또 이루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다같이 눈 팔짝 뜨고 읽어요 시작 너에게 말하는 바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가르켜 나를 기록된 모든 말을 이루려 하리란 말이 하시고 시작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게 하시고 또 이루시되 이같이 그리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최사함을 나는 회계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죠 시작 벌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성의 이와라 하니라 자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이 와야 율법 복음도 알고 성령이 와야 여러분도 그분도 안다 이 말이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약성경은 예수와 이 복음에 대한 것이고 구약성경은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와 복음에 대한 것이고 구약성경은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일법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을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면 신약성경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들 복음은 신약성경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다만 구약성경은 여러분들 율법의 기초로 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복음의 기초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은 달리 말하여 말해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을 뭐라고 말해 예언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와서 아실 일을 죽는다 부활한다 당나귀 타고 나간다 나와서 안 나와서 전혜로 인테린다 다 이게 누구요? 복음이신 예수를 말하여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경에도 이 구약성경에도 여러분들 손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토 말미암아 온 것이랄 자 44절도 읽어봐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데스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1절 11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11장 11절로 14절 시작! 시작! 11장 11장 1절이거든요 11장 시작! 내가 신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난자 중에 세례의 왕보다 크니가 이람도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보다 크니라 시작! 자리라도 크니라 시작! 세례의 왕은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였으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시작!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여는 것이 요한까지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거워 받을 진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사람이라 믿노만 아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느니 여자가 난 중에 심례의 왕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 자 심례의 왕보다 우리가 커야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외래 세례의 왕보다 우리가 큰 자야 왜? 여러분들 그들은 여러분들 침례의 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조협나 이름이 침례의 왕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했으니 침노난 자는 뺏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여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여러분들 즐겨 받을 진다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사람이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사람이라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의 왕이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와요? 메시아인 예수가 온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첩경을 예배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딱 앞에 오느냐? 엘리야가 오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1절 4절 읽는 게 낫겠네 말라기 4장 4절 시작 너희가 호레베들에서 온 이스라엘에 요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곳 윤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시작 보라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이켜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질까느라 자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야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와 이해가세요? 그 척경을 내비하는 자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은 엘리야가 선지자가 먼저 후원 후에 이 메시아가 온다고 여러분들 말했다 이 말이야 말하기 4장 5절로 6절에 그래서 이 침례와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 예언대로 온 엘리야였습니다 따라서 예언대로 온 누구라고요? 엘리야였어요 누가 보고 1장 16절 17절 봐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시작 이스라엘 자손곳 저희 하나님께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해서 가서 아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인하여 슬그럽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냥 엘리야가 누구냐 이 세례의 와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엘리야의 심정으로 내 아비의 마음을 정말 자식에게 그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의 와니 바로 여러분들 정말 그라고 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1장 여러분들 7절로 10절 봐봐요 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11장 시작 마태복음 11장 7절로 시작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저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회에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입을 사람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지자를 보내느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뤄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시작 신신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엘리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그래서 유태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야 엘리 선지자가 와야 누가 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누구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게 유태인들이야 예수님을 그래서 선지자로 지극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오해로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로 알고 있고 지금 메시아가 자기네들은 후원으로 온다는 걸 믿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 얘기를 합니다 자 17장 봐봐요 자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딱 편하산상에서 시작 앞에서 붙어봐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후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세제자 올라갔죠 수제자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현지라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톱으로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조짜와 가로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로에 하나는 모세로에 하나는 헬류로에 하겠나이다 시작 말할 때에 오려니 빛난 구름에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요 이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쁘는 자라 저의 말만 들으라 하시니라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침이 두려워하니 시작 예수께서 가로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로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아니하더라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 명하여 가로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 볼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였대 침이 두려워하대 그리하면 어찌하여 석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니깐 하나니까 시작 예수께 대대가 가로사대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시작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화에 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에 하신 것이 세대 요한인 줄 깨닫더라 알았어요 뭐랄까요 바로 이러면서 엘리아 요한이 엘리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엘리아로 해서 메시아가 오는 걸 깨닫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요? 사람인 선지자로 인정해서 그 엘리아 엘리아로 알고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다리긴 했다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누구였어요? 세대 요한이 이런 걸 깨닫더라 세대 요한이 엘리아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인마리아 그래서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와야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엘리아가 와야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 아까 말라기 4장 4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는 통찰력이 좀 있어야겠어요 뭐 입 없어야겠어요 솔직히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게 문제네 아니 내가 물어볼게 김경환 목사님 장신대 나왔는데 장신대에서 엘리아 대 메시아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솔직히 얘기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대 못 들었대 장신대에서 그러면 여기 장신대 나왔어요 똑같이 장신대 나왔어요 들어봤어요 뭐 들어봤어요? 그 장신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러면 저 대전 침례신학대학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안 했으니까 신학 딱 다 나온 분들 아니에요 지금 유명한 신학대학들 그게 다 사랑하네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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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을 보여주고 총신대에서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저기 저기 김영진 목사님 저기 공무신법 강남대학 강남신학대학 나왔지? 총신대 나왔지? 다 나왔는데 알긴 기가 막히게 다 공부해서 다 알아요 총신대 여러분들 강남대학 신학과를 나왔는데 알지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성경을 맥을 읽는 부분을 따라 부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부분이 맥이 그래서 끊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리가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요 이게 성경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은 요새 율법과 복음 갖고 들고 나와서 막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건 약해요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 소가 대식음식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가르치면 자기가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면서 가르치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왜 가르치느냐 글을 보고 가르치는 거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 믿으시면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알아서 몰라서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자식의 마음을 여러분들 들어오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이 바로 정말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엘리야로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것과 같이 능력이 있어야 하늘에 참 모여하는데 침례 요한은 권위는 있지만 능력이 전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귀신 쫓았어요? 능력도 없고 그냥 임금 부인한테 잘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가 지나? 탱그랑 날라가서 소번에다 갔다가 다칠 정도로 이게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저런 무슨 능력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라면 당연히 막 하늘에서 막 불도 그 약에 엘리야 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와서 그렇게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재표더니 재표더니 뭐야? 감옥 가더니 뭐야? 아직 목이 딱 잘려서 그냥 어린 딸 기쁘게 하려고 딸 안아 그렇죠? 기쁘게 하려고 목이 날라 그 무능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실망으로 온 거야 그들이 그래서 엘리야 액세퍼버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막 귀신 쫓고 아유 그건 행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냥 물 받아도 고여오게 하고 나무도 저주하고 막 그냥 당나귀도 타고 대기고 뭐라고요? 막 죽은 자도 살고 그러니까 야 이게 엘리야다 이렇게 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충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6천년 동안 이걸 천년 흔들리지 않고 믿기기 때문에 대단한 거 믿으셔요 다른 나라 딴 민족 같으면 의심해야 하네요 힌두교도 지금 그렇게 3,500년 동안 힌두교를 하더니 결론은 무너지잖아요 머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6천년인지 나도 등심바나 갔다 간지 않고 메시아가 저기네들을 굴려 엘리야가 엘리야 이스라엘이 왔다 갔으니까 메시아가 들려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타난다 손톱만큼 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대단히 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내했다 인내 인내하라고 뭘 기록해놨어 성경에 모세가 뭘 기록해놨어 인내 욕기서를 욕기서 그들은 여러분들 욕기서를 읽고 인내를 6천년 동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구원으로 2천년 전에 누가 엘리야가 왔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 소위다 그렇게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야 엘리야는 사람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이걸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이 엘리야는 권위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는 엘리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에게 내가 크리스토냐고 물었는데 요한에게 네가 크리스토냐고 물어봐서 안 물어봐서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네 내 뒤에 오는 이가 또 있다고 그러네 요한은 나는 물로 이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나 나는 그의 신들렘에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우리 26절 27절 읽어봐요 여러분들 분명히 밝히잖아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밝히잖아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니는 그이라 나는 그를 신들며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믿는 분 안에 감히 대단한 분이 온다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서 내 신분을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아니에요 나는 엘리아가 아니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아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의 요한을 이 세례의 요한을 엘리아로 보지 않고 예수를 엘리아로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엘리아로 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예수께서 오시리가 당신일까라고 물은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엘리아입니까? 나 엘리아입니까? 왜 엘리아가 와야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먼저 와야만이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엘리아가 와야 누가 온다? 선지 엘리아가 와야 그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분등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벙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판하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아를 보는 거예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분등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교목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리라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또다시니라 이해가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 것은 뭐냐면 이러한 능력을 보고 유대인들은 과연 엘리아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지 선지자로 엘리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아 어떤이는 에레미아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아까 16장 13절로 아까 마태복음 17장은 읽었지만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 빌보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그래서 물어보죠 시작 가로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아 더러는 에레미아 선지자 중 하나이다 하나이다 시작 16절까지 시작 가르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작 시몬베드로가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이 아니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한번 요한복음의 1장을 읽어봐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가 하는지 하는지 요한복음 1장 30 하반자리 조금 더 더 가면 나와요 제자들이 40장 정도 나오겠지 네 거기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세배될 사람이라 시작 빌립이 나테넨을 쭉쭉 더 내려가 더 가서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가서 지나가서 더 앞에 더 앞에 4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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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아까도 시작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와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영하면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했지 그렇죠 구약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선지 엘리아가 이 메시아예요 여러분들 선지 엘리아 뒤에 오는 이가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번영하면 뭐라 크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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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인만웨일 인만웨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사야서에 14장 여러분들 7장 14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진의 죽 징조가 너에게 보실 것이오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인만웨일에 하라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한 줄네가 미쳐 뼈와 꿀꿀 먹을 것이니라 이건 누구누야 석청먹는 유안을 말하는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작 대저 이 악의가 악을 버리는 선을 택할 중기 전에 너희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하는 게 되리라 나와야 안 나와야 그것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이 결론은 죽게 되잖아 자 여러분들 이 선지 엘리야가 와야 그 뒤에 누가 온다 메시야가 온다 이게 성경 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옆사람한테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을 들자라고 했습니다 창세 이후에 여자가 난 여중에 세례요원보다도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원은 참으로 훌륭해서 여러분들 모테로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잊고 여러분들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모테로부터 성령 충만해 살면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이세래요원은 모테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한번 읽어봐요 성령 충만했는지 안했는지 모테 자 누가 보면 1장 15절 봐봐요 뱃속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시작 이는 저가 포도 포도 저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테로부터 성령의 충만 소주 포도주 먹었고 안 먹었고 세례관 안 먹어요 소주 먹었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모테로부터 아예 성령의 충만한 입었어요 그게 모테신앙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모테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충만하면 애도 충만하죠 충만하죠 이런 여러분들 모테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 또 요한의 어머니도 여러분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것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요한을 비롯하여 구약의 사람이 충만했던 것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감동한 것이고 오늘날의 성령이 성령이 인공으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서 지배하신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구하시냐 깨달아져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와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다 우리는 여러가지 많은 죄를 짓다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요한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참 훌륭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이 죽었어 하나님을 세례의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많고 인생 허물 많으니 그 사람은 아이 모테로부터 청령 충만하고 포도주도 안 먹고 소주도 안 먹고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어 그런데도 우리는 막 술 먹고 옛날에 김순숙 전사님은 아마 예수 안 믿었을 때 술 좀 먹었을 것 같아 여기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누구야 유순찬 목사님은 카바라카나 댕였을 것 같아 나이티끄러 댕였죠 옛날에 많이 댕였죠 나이티끄러 가서 뭐 했어요 술 먹었죠 가방만 가방만 바를 때 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가야 안가요 믿어도 간대도 그러니까 저기도 갔나봐 자 파일 그러니까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이 세례의 요한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죠 겜도 안 되죠 소주도 포도주도 소주도 안 먹고 엄마 배 속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선지자로 시작 선지자로 끝난 사람이야 그런데도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작은 자란 거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를 세례의 요한보다 우리는 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간리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부터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주교도 못할 때 하늘에 계신 그것도 우리 아버지 우리 저 뭐 뭐 내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우리 권옥자 복사님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천국에서 세례의 요한보다 더 큰 건 뭐냐 세례의 요한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세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성처럼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 많은 죄를 짓다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요한은 그렇게 훌륭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주여 요하라고 여러분들 부를 뿐입니다 주여 요하여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하여 주여 두가지 뿐이면 못 불러요 요하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 요하는 두려운 하나님의 주여는 헬라 문화에서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게 뭐라고요? 종이 주여 나는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랍가도 다 그렇죠? 주인한테 뭐라고요? 주여 그러는 게 주인이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고 주여 요하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나세요? 안 나세요? 예수님이 나눠서 안 나눠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나세요? 안 나세요? 나눠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지 살면 부활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박수 좀 쳐줘요 하나님께 영광 하러 다시 한번 쳐드려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세례 요원보다 큰 자가 됐다 이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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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대를 부러우면 돼야 안 돼요? 구약대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야 돼요? 신학대 사람이 우리가 구약대 사람을 부러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부러우면 돼야 안 돼요? 다윗을 부러우면 돼야 안 돼요? 설로무니를 부러우면 돼야 안 돼요? 모든 천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나눠서 예수님이 죽은지 살면 나를 다시 나눈 걸 믿으셔 우리가 남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였다고요? 낳았다 이 말이었다고 낳았다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아서 다시 태어나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느님을 그 나라에 들어가 그분을 배울 수가 있다 성경은 말했다는 것을 믿으시거라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 심리의 이 세례의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난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중에 가장 정말 못난 자더라도 저보다 퍽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뭐라 부르지 못하는 누구라고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그래서 요호하여 표호를 불렀던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직접 그분이 나를 나눠왔기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신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우리를 나나나나나나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우리 한번 봐요 그분이 우리를 나눠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크리스토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믿는 말 안해 그분이 우리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나눠서 이해가세요? 그래서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 우리가 나눠라 하나님께서 나신자를 저를 지키시며 악한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니라 믿는 말 안해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난감해 믿으셔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우리를 나눠왔기 때문에 악한자가 네? 마귀가 우리를 만져요 못 만져요 귀신이 우리를 만져요 못 만져요 마귀는 한길로 왔다 알지도 잘하라 그 다음에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가놓은 거야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침물도 안 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할 사람 마음에 제일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영광한 건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직접 부를 수 있다는 이게 구약 때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런데 주여라고 불러 여와라고 불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날 낳아놨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불러놓은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예수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예수를 눈앞에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하늘에서 난 자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정말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하늘에서 낳았다 낳았다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를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거듭났다는 말인 것은 여러분들 바로 하늘에서 낳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용으로 난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드랍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용으로 육으로 육으로 낳았어요 육으로 낳았어요 육은 이 땅에 생겼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데 영은 하늘에서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다시 거듭났다 다시 낳았다는 뜻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보다 침례요한을 모테로부터 큰 자 우리가 큰 자고 침례요한은 모테로부터 성령 충만했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약속받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보다 월등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많이 졌어 안 졌어요? 아까 이준선 찬 목사님 죄를 많이 졌어 안 졌어요? 나이 때 그렇게 가서 좀 졌죠? 술도 한 잔 했죠? 옛날에 가방만 지킨 거 아닌 것 같아 권옥자 목사님도 아마 갔다 오셨을 것 같아 중청도 여자를 안 갔으면 그래 양반이라 그런데 우리 장효석 전도사님 맨날 갔을까 켜바래 안 좋아한대 안 좋아해서 안 좋아갔대 그런 친구가 없어서 안 갔지 친구가 있었으면 갈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겨우 죽게 나와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침묘하는 일평생 거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우리를 살린 거 믿으셔 거슴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뭐 부른 여러분 작은 자지만 우리는 큰 자가 된 거 믿으셔 그러니까 구약대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야 돼 안 부러워야 돼 하나 부러워 모세를 부러워야 돼 안 부러워야 돼 예? 아브라함을 부러워야 돼 안 부러워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요 뭐 불렀어요? 뭐 불렀다 이 말이야 그들은 육에서 나와서 그냥 순종하다가 그냥 갔을 뿐이야 주여 여호와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진 일법과 복음이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삼기도 가다 보면 여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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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전히 종이라는 뜻 아니야 주여 주여 80%가 주여 주여 나는 여기서 부를 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해요 근데 한 산끼도 올 땐 난 주여라고 하니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여 스테반이 영혼을 하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들 세제 영혼이 뭐라 하겠어요 주 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왜 아멘 저는 부를 때 누구 영혼을 안 부르고 누구 불러요 주 예수여 해놓고 왜 아멘 그리고 안 되면 더 급하면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겠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응답 죽어서 안 죽어서 그 옆에 사람들은 주여 나는 종입니다 주 예우하여 그것뿐이 그들이 예우하여 감히 주짓을지도 못하고 뭐라 하겠어요 예우하여 부려운 이름을 뚫고 떨고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부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 그러면 그분이 부자에 가난해 그분이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못 올 것이 없는 그럼 그분이 아버지가 됐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 지금 이 분수 떨고 있어 다들 이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엄마는 그럴까요 엄마는 하루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홍신은 이름이 홍란이죠 제발 좀 남편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가 홍란 그런데 이게 딱 아들이 맡게 되면 뺏겨 안 뺏겨 누가 좋아야지 아들을 봐도 더 좋아하는 게 누구요 그 아들 준비인 우리는 아주 지금 그죠 빨리 근데 그 부인은 이게 실권을 뺏겨 안 뺏겨 죽는 순간 그렇죠 뺏겨버리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식물인가 조금만 더 사시오 뭐 그거지 난 이렇게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 부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도 큰소리 치고 우리도 그보다 이거니 아버지보다 이준 그렇죠 아버지보다 비동 아 이거 봐 수십억 배 아주 형용치 청량할 수 없이 부자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 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 잠이 와요 코만 잘고 코를 잘 잘 코를 드렁드렁 걸어가며 곤옥자 목사님 코를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네 와가지고 코를 떼야 저기 그게 와서 또 저기 일로 남 목사님은 코를 왜 굴어요 나한테 저기가 정떡순 목사님이 이르더라고 우리 남순진 목사님 코를 잘 군대 근데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코 고러서 안 고러서 고메네를 비시고 뭐야 코를 드렁 드렁 그러니까 바람은 불고 파도는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겨 그러니까 코를 코렁 드렁 걸어가며 자니까 선생의 우리가 죽게 됐나 일어나자마 왜 그러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바람아 파도야 잠잠한 바람을 병원인가 그렇게 풍랑이 있던게 잔잔한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이 엘리아는 아닌 것 같고 베이샤한 것 같다 우리가 베이샤을 만나긴 만난 것 같다 그들이 여러분의 베드로가 알았던 게다른 사람 근데 그때까지도 그분이 아버지인지 알아서 몰랐어요 뭐로 나온 거야 나중에 우리 성령받고 아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라 둘을 자격이 있다는 이걸 알아갖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갖고 우리가 그 어마어마 엄청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묻을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잔만 잘 자더라 잔만 잘 자 자기도 자야 되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단잠을 준다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편하게 자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평안하리라면서 다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깨달아 사람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깨달아 사람은 점심 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아 남자들은 도망간 사람이 많네 점심 먹고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왕 여는 거 다 드려야 되다 왜 아메 그저 저거 내 거고 자기 거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도 같이 공부한 사람들 나겸일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나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들 내 거라고 몸부림치더니 김지철이 여러분들 김지철이 소망교회 다 그들이 대성공했잖아 벌써 떡잎부터 안 한 거야 왜 안 해 김삼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몸부림 이걸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한 시간도 안 놓치고 그들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시 대형교회 목사들이 됐어 하영조 목사 그때 연예인교회 한다고 연예인교회 한다고 와가지고 연예인교회 쫓겨났어 뭐라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봐라 거 봐라 그런 게 쫓겨나니까 공부 열심히 오늘서부터 하루도 빠지 말고 합시다 했더니 2년 하루도 빠지 않고 하더니 다시 연예인 이러면 저쪽 교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연예인교회 쫓겨나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개척해서 그리도 통합축에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아냐 온누리교회만큼 활동한 교회가 있어야 지금요 통합축에 없어요 아직까지 세계선거사로 세계적인 여러분들 일꾼들 양쪽 여러분들 그 엄청난 일을 해피블랑을 지고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는요 깨달아 사람아 지도자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걸 믿으셔요 이해가세요 그때 당시는 암흑사님이 그런 큰일을 한다는 걸 알아서요 나는 알아서 제의식이 하악 오면 그냥 제의식 못 샀어 제 침례 성공해서 안 했어요 최고 성공한 사람 제의식이 몸버림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역시 그들은 엄청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다 다 형님들이에요 큰 형님들이에요 뭐라고요 젊은 높은 아버지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지켜봤거든요 유나심이 저를 지켜봤어요 반드시 그들이 뭐라고요 자기네들의 자세대가 될 것이다 그들을 하나같이 얘기했어 자네는 반드시 우리들의 자세대가 됐다 우리는 그냥 뿌려놓으면 휙 걸거둬라 진짜 말대로 돼가는 거예요 우린 싫든 뿌려놓을 테니까 거둬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제대로 온 사람이 성공을 어쩌라 말이에요 들쑥 날쑥 온 사람 절대로 성공을 수업에 이빨이 하나 빠졌거든 그렇죠 자아악 공부 우리가 왜 이렇게 영역을 가질 수 있었고 이걸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꼭 옆사람 안 돼 그럽시다 제대로 공부 합시다 제대로 좀 합시다 들쑥 날쑥 하지 말 여기 와서 들쑥 날쑥 성공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제대로 온 사람 지금도 벌써 성공 오는 무엇이 보여요 관심을 가져야 알리야 게다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영어로 난 자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의원 보다 큰 자고 정말 이 세례의원 못대로부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역습받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오늘날 우리보다 월등히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죄만이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겨우 여러분들 정말 죽게 나와 거듭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원은 일평생 거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다음 날에 선지자의 선지자로 부름을 정말 다음에 여러분들 부름받았지만 이 세례의원은 이미 선지자로 수태됐습니다 선지자로 수태됐다 그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모세가 왜 또 40살이야 80살 제 맘대로 살다가 그렇죠 다른 선지자는 농사짓다 여러분들 암호선 농사짓다가 왔어 목나무 개다 너 다윗은 양치다 왔어 중간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나같이 자기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지만 세례의원은 그게 아니야 아예 모세 모세 선지자로 태어난 택함을 받았고 거기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우리보다도 모다 작은 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인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사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저 모세보다 달보다 저 세례의원보다 큰 장갑이 드셔 이해가세요 자부심 가지래요 안 가지래요 우리는 그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와서 이러고 자러 해봤자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가 와서 아무리 미워가고 하 막 그냥 짐승으로 나타나서 성절 눈 감아도 비고 눈 떠도 비고 그래 호랑이로 돼지가 오고 그래서 가 누구 이름으로 가 예수님으로 가 나 불행이 불행이 이런 거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미워가고 그들은 나중에 구랑 적으로 빠져요 이술 부인하고 저 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와봤자 야 하나야 너 만드는 분이 내 아버지야 야 내 속에 와 계셔 왜 그럼 이놈이 쓱 없어진다 저 끝으로 묻은다 이 말이야 미워가 그러고 신령은 저 교회 갔더니 강대상에 구렁이가 청청 감겼다고 그런다고 목사가 못된 놈은 사기꾼인가봐 지한테 와 있는 거야 지한테 와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다 뵈는 건 너한테 왔다는 얘기야 나머고 결부시키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올 때 있어요 막 상강상 기도를 하면 막 사고 호랑이가 직접 막 기도할 때 눈 감어도 비고 눈 떠도 비고 한 점만큼 그러다 뭐라고 하냐 나는 야 네가 그러야 새 없어 천지만불 너 만드는 분이 내 안에 내 아버지야 내 안에 와 계셔 까불지 말고 가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사고 없어져 이제 영적 생활 승리를 해야 되죠 구랭이가 베고 짐승이 베고 막 뱀다 이 말이야 진짜 사자 진짜 호랑이가 온 게 아니라 현연히 타락한 천사가 현연히 해서 온 거야 이해가세요? 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남 나쁘다고 강대상이 십자가에 구랭이가 걸렸다라 강대상이 십자가 구랭이가 호랑이가 있고 구랭이가 칭칭한 거야 그 목상 지한테 문제가 있는 건 모르고 그들을 보라 그러는 거 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있나 대한민국에 아무도 진신앙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고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 만난 거 감사할 사람 아멘 왜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런 게 왔으면 누가 문제가 있다 이거야 내가 문제 그 미혹의 영이 왔다 이거야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이 떠나니까 뭐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 여러분들 기문대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믿음 떠나면 오는 거야 믿음 떠나면 자기 욕심이 미혹되면 자 시작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뭘 떠나요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 거짓말 밥먹듯이 한다고 그리고 미혹되기 때문에 믿음 떠났기 때문에 막 그냥 타락한 천수 1분의 1이 와서 짐수로 해나고 닭으로 해나고 돼지로 해나고 꿈속에서 짐승 비고 눈으로 직접 비기도 하고 꿈속에서 맨날 짐승이 나타나고 땅 떨어지게 막 쫓아다니면 이게 다 누구냐 자기 영적 상태를 말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뭐가 떠나서 다 믿음 믿음 떠나니까 누가 와야 또 묘계형이 가르치며 또 귀신이 들어와서 막 육체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걸 지키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마 나라면 귀신한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너 만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너 나 만지도 못해 건방 떨지마 예수 이름으로 되면 싹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으세요 이런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 안가졌어 구약된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선 불이 내려게 올 수는 있어도 그렇죠 홍해를 가려고 여러 곳으로 무너뜨린다 이런 권세가 없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분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버지를 많이 불러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내 계신 아버지 아버지 속상한 걸 아버지 저거 뭐라고요 속삭이는 걸 속삭이는 사람이 나오면 아버지 저거 그럼 아버지가 해결해버려 뭐라고요 욕을 할 거 없어 아버지 저거 어떤 것도 없어 그날로 해결해버려 그렇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세례완 보다 우리가 다 큰 자야 작은 자야 죄로 진거는 세례완 보다 천만대 많이 졌지만 그렇죠 이거 정말 알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하면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하리야 모든 죄에서 가난에서 질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리라 메시오 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 자유하리라 이걸 느끼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여러분들 바로 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게 되면 그걸 느끼고 살면 왜 수박 거닮기로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제대로 할 사람의 마음에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공부가 될 수 있는데 거부이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거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말이야 깨달아 사람의 깨달아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찍어넣으면 우리께 되는 거야 나도 우리 저 빌딩을 하나님 이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주세요 그 대신 교회를 안 준다 이거야 주라 그거 회장님이 있다 그럼 내가 회장님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홍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그 회장님한테 교회를 달라고 오는데요 야 교회 안 주기로 했지 않냐 근데 홍 목사님 친척이라는데 홍 종신인가 그럼 주라기라 11층 9층 교회로 결정해서 그거 분양해라 지시한 거야 그래갖고 다 내가 가서 합의 받아놨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박은혜 목사님 그 빌딩으로 들어가나 우리 결론은 우리 교회에 주잖아 왜 안해 근데 다행히 우리가 가서 우리 갔다 오셨잖아 누가 갔다 왔나 김찬호 장모도 갔다 다 갔다 왔어요 나야 근데 그 빌딩 그 자리에 바로 그 홍회장이 그걸 주워버린 거야 계속 들어가셨어 그래서 얼마나 우리 건조 들어갔으니까 저기는 이제 입구에 먹었고 우리는 또 더더운 데로 가지 뭐 노란 자루 가리라면서요 저는 지금 요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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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어다 땅아 올지어다 그래서 땅아 올지어다니까 베끼는 거야 우리는 그건 이제 하나 직후 들어간다 주님 주세 땅아 올지어다 땅아 올지어다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야 사인 좀 해주세요 땅아 올이라면서 요새 나는 비해 놓은 게 뭐 땅아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 땅아 올지어다 거기 안에는 교회를 질수가 종교부지가 없기 때문에 천상 빌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빌딩으로 들어가서는 우린 족가적이 아시아어대 세계를 지울 수 없으니 땅아 올지어다 그리고 돈 벌자 돈 벌 일이 생길지어다 돈 벌 일이 생길지어다 그랬더니요 장모님 둘이 나를 위로하러 온 거야 미국의 장모님 박왜원 장모님 오더니 목사님 난 목사님과 세계선계를 위해서 재산을 다 정리했더니 600억이 되는데 이제 천억만 딱 뽑아서 100억만 딱 뽑아서 이 교회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계약하러 갑시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해서 나오는 돈은 다 후원하겠습니다 100%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돈은 다 먹고 사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승마 그렇죠 500억에서 나오는 돈은 그것을 다 싣고 먹고 살고 내 아들 검사 연방검사 됐겠다 교회 크게 있겠다 기도원 10만평 그 재산 빼고 또 다 10만평 해놨겠다 날 할 일이 있어 세계선교하고 목사님 일합시다 하고 오셔서 날 불러가고 나를 위로하는 거야 할루야 그리고 목사님 땅아 둘이 그냥 같이 할루야 돈을 빨리 벌이리라면서 그래 또 이따 경쟁 붙은 또 박 장모님이 또 이제 한 개만 아이 교회는 어떻게 되시오 내가 18일날 새벽에 가는데요 이거 뭐 보따리를 보따리를 줄머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장모님 아 그 그 18층으로 상가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7층으로 짓고 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땅을 좀 생각하시고 하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그람류는 이건 진짜 그람류가 안 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니까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장모님하고 나하고 하여튼 어렴당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18일날 건너 오시니까 하여튼 좋은 일 있으리라면서 자기 우리에게 10억을 약속했어 10억을 약속했는데 그거 해로 소원은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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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어 나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회는 입성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박은혜 목상에 가서 입성을 했고 우리가 찍어놓은 고호실을 계약을 했더라 이미 교회를 이미 교회를 안 죽이는 걸 회의를 세 번 네 번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정을 만들었거든요 안 된다 이거야 죽어도 안 된다 교회는 못 들어온다 그런데 들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막 가라고 한단 말이야 결정을 해서 누가 들어갔던 우리가 우리 교단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 그렇죠 우리가 안수환 목사님이 딱 계약을 해서 들어가니 내가 들어간 거 어디다 더 좋네 알으리야 또 우리 노장노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노장노님 노승숙 장노님 알아요 남편이 노승숙 장노님 알죠 그분이 국한 이놈의 국가 조찬기도에 예장이 국가로에서 일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국민의보 회장을 하셨죠 지금은 사회가 국민의보 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말할까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교회를 하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라인 말이야 그래서 정말 누가 이루든 다 이루게 돼있어요 할리야 그러니까 작업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리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참 그래서 목사님 나 교회 안 생기면 나 목사님 교회 가서 1,2부 드립시다 그랬더니 웃어 죽거든 안 되면 당신 1부 드리고 나 2부 드리면 이제 물고가지고 그러자 교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1,2부 드리자 그러면 교회만 해주고 천천하냐 그러자 스승과 제자가 격이 어디 있겠어 그러잖아요 전혀 격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누가든 성공만 주님만 성공하면 되지 왜 아메 누구만 성공하면 돼요 나는 세례의원이 나는 세약의권 주님은 흥하야리 나는 당하더러 주님만 성공하라 이거에까지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엘리아의 심령인거 믿으셔라 나는 세약하고 주님은 흥하야된다 나는 나갈고 주님은 성공하야된다 이런 심정으로 한다면 우리는 멋있게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땅에 그저 떨어지는 게 없다는 사실 저거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저기들 계속 기도했을 때 저게 우리께 돼버리지 안될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껄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근데 박목사님도 저걸 모르는 거 우리가 가서 세장의 컨택을 해서 교회를 안 준다는 걸 주게끔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고 해서 녹여놓아서 그걸 교회로야 당신 빌딩이 복을 받는다 같은 종씨 아니냐 말이에요 뭐라고요 옹씨는 같은 피는 찌나지 않느냐 막 그랬더니 거기에 맘에 껴져가지고 형님빨이더라고요 그랬어요 아 형님형 나 형님빨 처음이네 아주 그랬더니 여러분들 돼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1층 나온지 저게 10층 11층 우리 일수라고 했거든 근데 완전 나온지 전체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참 정말 이렇게 입구에 거기도 지하철에서 올라가자마자 아주 좋은 장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이 발전하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해 안 좋아요 누가 하던다 열매 맺어지게 돼있다 깨달아 사람 마음에 모든 염렬 줄게 맡겨버려라 알렐루야 오늘 은혜 받은 사람 마음에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공부를 흘러내려 들쑥날쑥하지 말고 정말 한 번 1년 이거 1년 못해봐요 일수님 제자들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을 밤낮없이 따라다녀요 밤낮없이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 믿으라 그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3년 6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처자식 떼놓고 아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산으로 가면 산속으로 둘로 가면 둘로 쫓아다녔다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그들이 성령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것 같죠 우리 1년만 그렇게 왜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리라며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번엔 11월 첫 주에 안수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름분종으로 써서 여러분이 택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쓴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전사고시를 다 도장하고 광팡광탕 찍어놨어요 지금 여기서도 몇 분이 또 있어야죠 직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월 11월 1일 날 스티브 헨더슨 목사님 이미 안수 받은 너시아 교회 너시아 너시아 교회들은 너시아 사람들 교회를 우리가 또 교회가 총 6개가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들어왔고 안수를 두 분이 너시아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에 와 있는 너시아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단연 목사님들이 다 한국사람들인데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도 안수 받고 우리 예일 대학이 우리 이제 교단으로 들어와서 대학 인간학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이제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다 받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나오지만 예일에서 나오는 예일이 지금 대학원까지 120명이 연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학원 대학원이에요 이미 학부는 학사를 한 사람들이고 대학 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한 대학이거든요 이거는 정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안수를 치면서 부터 서울로 이사 온 제가 재작년 작년에 이사 왔어요 지방에 있다가 그 대학 인간 와가지고 그렇게 서울에 지금 있는 대학도 쫓겨났는데 거기는 지방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 믿으시면 아회 대학사랑 아회 그래서 서초동에 우리가 학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 단지장에서 안수를 받는 조건을 우리가 합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졸업식은 앞으로 우리가 그 대강단에서 졸업 아회 아회 우리 학교 졸업식은 어디서 한다 대강단에서 서초동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700명 들어가는 성전으로요 대강단으로 돼있고 아직도 들어갈 때 한 1000명도 소속돼야겠어요 졸업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강단도구 제풍이 아주 잘 져졌기 때문에 빌딩도 가장 서초동에서 이쁘게 빌딩으로 져져있어요 그렇게 해서 육층으로 깨끗하게 져져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어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안수받는 오늘 특별히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올 들어서는 처음 올해 안수를 안했어요 그래서 올 들어서 처음 안수를 우리 교단서 선별해서 가게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다시 또 풍층의 기물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은혜 받은 사람 마음에 우리 이종현 전사님만은 은혜 안 받은 것 같아 눈 감고 있는 게 눈 감기 아니라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내일 이어서 공부 알아요 꼭 이제 안되면 핸드폰이라도 이어서 보시기 바랄요 부족변 일이 참여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핸드폰으로라도 중계를 해주니까 박강한 돈들이 이 장비 사가지고 이러면 장비하는 거 이거 그냥 중계하는 게 아니라 다 돈 나가요 안 나가요 세계로 중계하는 게 돈 다 나가는 거 여러분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돈 엄청난 물질이 투자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 주로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가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감사하게 우리 또 방송팀들도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두회삼촌을 통솔을 한 번 좀 핍박은 있지만 옆에 사람이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한 번은 소리 한 번 오늘은 주 예수여 다음부터 주 예수여 세 번만 불러놓고 통사로 오기도 합니다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사람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들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큰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하나만 빼놓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저 하늘의 천군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바다와 하늘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요 또 이제 이 70억 인구를 하나 한 사람만 듣기가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시며 모든 동식물의 세계를 이제 다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정말 아버지라 불렀고 다시 하나님 아들 이슈구를 들통하여 나암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영으로 다시 주님이 살려놨기에 주님이 영을 다시 낳아놨기에 이제 생명의 신 예수님을 성공시키는데 귀한 일꾼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저희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제가 강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투룸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저녁에 금요차례 왜 아멘 이런 때는 한번 참여해서 신학생 금요차례를 다음 주에 합니다 신학교 전신학교 동문 금요차례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들 뭐해야 안 뭐해야 그래서 강사님을 초빙했어 다음 주에는 신학교 동문 강사님으로 나도 하지만 저기 저 우리 나종현 목사님이 왜 아멘 그러니까 나가서 장로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보니 콧구멍에서 냄새가 사 왜 아 한번 간증도 들어보시고 실제 옷 설계도 왜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귀한 메시지며 희망 소망 능력 그러죠?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여요 아멘 놀던 물에서 몰라 안 놀던 물을 나가보면 그게 얼마만큼 그렇죠? 귀하고 귀한 걸 이 안에서는 모른다는 말의 가치를 나가보면 얼마만큼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목사님으로 다음 금요철에는 나중엔 목사님을 강사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할 테니까 아니요 왜 뭐 좀 장로교로 가있어요 장로교로 장로교로 가서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설계도 듣고 저도 인도해드릴 것입니다 알아요? 다음 다 모일래야 모일래야 강사님이라고 했지 내가 뭐 다 맡기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1, 2부로 해서 각기 한번 성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회수님 오늘 저녁에도 제가 오늘 저녁에 직접 인도해드립니다